조기폐경의 증상을 살펴보면 우선 신체적으로는 생리불순과 더불어 안면홍조, 식욕부진, 배뇨장애, 두통 등이 나타날 수 있구요 정신적으로는 감정기복이 심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불안과 초조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월경은 불안정한 난소기능으로 인한 호르몬의 장애 또는 지연상태로 원인을 개선하면 정상적인 생리회복이 가능하지만 조기폐경의 경우는 난소기능 저하와 난포자국 호르몬 분비량이 많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로 가임기 여성들에게는 불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자국난소의 기능회복을 위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